오늘도 시작되는 텀베 라떼 아버님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게 오늘 못 가더라고 다 알아. 아니 근데 그렇게 살면 집에 돈 안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는 월급 적으니까 월급은 다 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있었어. 원래 영화가 9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9시 5분에 10분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돈 주고 들어가서 그 돈을 다 받은 거야. 그 부수입이 있었어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그 돈 갖고 자기가 쓰고 그랬지. 집에 안 갖다 주고? 응 자기는 월급만 갖다 준 게 나를 월급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기에 애기들이 크고 온 게 이제 하숙을 짓지. 그때부터 하숙을 내가 이제 반찬도 먹으면 내가 이제 우리 올케가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그 올케 집 가서 날마다 얘기였고 처음 때 쨍 안 했대. 가서 음식 배우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한가 막 배우고 그래갖고. 방 막 치면 두 개 갖고 시작했어. 한나는 우리가 살고 한나는 하숙 두 명 치고. 그것을 10년 넘게 했어. 하숙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 개를 두 개 얻고 그다음에 세 개 방 얻고. 세 개 얻으면 네 명을 쳤잖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또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큰아들 큰 딸을 공부를 잘했어. 6등에서 전체에서 1등에서 공부를 다닐 때. 왜냐면 그 하숙생들을 가르쳐줄게 공부를 잘하더라고. 우와 일석이조네. 예 일석이조네. 애기들이 커분께 식당을 했지. 애기들이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납부금이 있어야 되잖아. 하숙하다가 식당을 했어. 하숙 가지고는 등록금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로 많이 고생했지. 배추도 200붕씩 김당했대요. 그러야 이제 장사를 한께. 한시 두시까지도 장사했어. 세상에. 가서 집을 샀지. 집도 사고? 그때도 아직 됐어. 와 등록금도 되고 집도 살 정도면 장사가 상당히 절 됐네. 근데 그 정도 장사가 절 됐으면 일손이 부족했을 텐데. 아 사람 다 쓰고 했죠. 아버님은 안 도와주고? 아이고 자기는 그때 이제 월급 조금만 받아다니면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 둬갖고 옛날에 소고기 부패가 나왔잖아요. 그걸 한다고 막 졸음께로 바로 옆에 가게에서 이쪽에서 소고기 부패하고 나는 밑에서 식당을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밥 좀 늦게 차려줄게 그냥 내려와갖고 겨울에 가스 위에다 가스 위에다 물을 주인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던졌는데 다행히 물이 나한테 안 틀냐고 다행이지. 주인자만 맞아서 이것만 뻥 뚫렸는데 지금도 그거 나오면 진짜 눈물 나. 안 살고 싶었어. 그래도 참았지. 그래도 남편이 좋아? 아니 지금은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께요. 뭔 소리야. 아니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 얘기들 때문에 한 번은 진짜 법원은 세 번이나 갔어 이혼을 하고. 그럼 우리 아저씨가 적었으면 또 도망가면 뛰어가면 얻고 달라고. 그냥 도망가? 아 대체는. ㅋㅋㅋㅋㅋ 법원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잖아. 둘이 같이 가서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데. 쪼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서 집에 가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직장 갔다 늦게 밤중에 들어오지. 그럼 뭐라고 그래? 잘못 다 그러지 빌지 뭐.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는 안 그런다고 빌어? 우리 아저씨는 그걸 잘해. 그럼 봐주는 거야? 그걸 잘해 또? 그걸 잘해. 아 그걸 잘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우리 시대에는. 내가 그랬어. 이혼이 제일 큰 상처고. 제일 부끄러운 거야. 그래 부끄럽고. 나 지금 이혼 안 하고 산 것이 지금 제일 잘한 일인데. 내가 살면서. 아 그러고 정태를 낳았지. 이혼했으면 정태 못 낳았으면.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 정태를 낳은 게 최고를 잘한 건데. 그게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는 엄청 아들을 강하게 키우시잖아. 근데 어머니가 뭐냐. 나는 그러하네. 나는 그냥 애들 막 울고 싶어요. 사랑을 많이 줬어. 근데 장가 보낼 때 좀 울고 막 그랬어. 아들 울찼던데. 정태형 장가 갈 때 안 서운했어? 아니 정태형가 장가하기 전부터 어머니를 뭐 주고 산다고 해서 그랬어. 아 어차피 우승 좀 나. 가나 안 가나 같이 살고도. 나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너무 좋은 게 이런 거야. 모든 게 우승으로 생각하면 돼. 아 너무 재밌어. 근데 같이 살던 때 그 아영 씨랑. 내가 2년을 살아봐서 안 돼요? 호부갈등이 심해. 아이고 내가 그때 살이 한 5kg 빠져버렸어요. 못 살았더라고. 왜냐면 며느리가 그것도 결혼해서 결혼했잖아. 아 며느리가. 며느리도 임신해서 결혼했어? DNA가 있네. 그 집이 DNA가 있네. 매력이야 매력. 그것도 못 참았구나. 미리 만들어서 왔어. 아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시험을 주고 살면 지가 아침밥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안 해. 임신 물론 다 아는 거야. 밥에서 받쳐야지 청소해야지 빨래 빨아야지. 이 반찬이 안 맞아요. 치기는 애기들 반찬이고 나는 우린 된장찌 김치찌 근데. 우리 거 보고 해놓고 지인 거 반찬 따로 해놔야 되고. 와 그거 보통 일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번에 섬기를 하고 나도 진짜 막걸렛나 갖다 놓고. 딱 먹으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니까. 2년만 살고 따로 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며느리가 좀 쑥어지대. 같이 따로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만 딱 끝나면 안 살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자네 며느리가. 좀 쑥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싶어지진 않았어? 아이고 뭐 나온 게 잘했지. 잘했어? 아니 생활비 주지. 큰아대 용돈지 딸이 주지 달달이 동작이 딱딱딱 두는데 무엇이 좋아. 같이 살자고 안 살 거야. 근데 이제 손녀딸이 이쁘게 조금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친구들이 나 피로울 때 부르면 가서 얘기해가지고 씨끔 바꿔두고. 같이는 안 사는데 거의 같이 사는 것처럼 자주 간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갖고 가지 나는. 며느리가 반찬을 못 해요. 한나도 못 해. 너무 죄송해요. 애기들 반찬 말이야 애기들 반찬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갖고 가지. 전번에 또 며느리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추워탕을 사갖고 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갖고. 아니 그래서 내가 아야 니가 아프다면서 추워탕 먹어라 기운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추워탕 얘들아.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생각해봤어. 그래갖고 내가 정태야 니가 며느리가 아플 땐 니가 밥도 챙겨 먹고 니가 하고 그래라. 아이고 내가 며느리 편을 쫓아들어줬지 그래서. 며느리 초밥을 쟀는데 내가 초밥을 사와야 돼 내가 잘못해서. 다음에 초밥 사온다고 그러고 입감을 해보지. 지금은 서로 고부 갈등 없어요? 지금은 없죠. 떨어진 사람은 없어. 떨어진 사람은 없어. 왜냐면 안 본 게. 그러면 오정태 씨한테 서운한 건 없었어요? 오정태는 서운한 건 없지. 근데 이제 지기들에게 한 번씩 나 모르게 놀러 갈 때가 있어. 말하고 가도 되는지 말 안 꼭 가려갖고 남에게 들키잖아 말이야. 애기들이 말하고 할머니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어떻게 좀 서운하더라고. 차라리 말하면 괜찮아 놀러 갔다 와 할 때. 나 다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걸어간 거 못 가지면 차 타고 가는 거 얼마나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구경을 좋아할 게 그럴 때가 좀 서운하더라고. 그럼 알았어 통화 한 번 해봐. 내가 오정태야. 어머니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엄마 이번에 강원도에 있는 콘도를 한번 갈까 하는데 엄마는 안 가고 싶지? 아니 나 가고 싶어. 그래서 전화를 안 거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안 거는 거야 어머니. 물론 서운한 건 알겠는데. 가고 싶다니까 얼마나 좋잖아. 가고 싶다니까 알았어 그럼 엄마가 될래 할게 이래야 하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바로 이거야. 지기들 가더라도 우리한테 돈만 주면 되지. 둘이 갈 거야. 둘이 갔다 오세요. 돈만 주면 되지. 나는 그거 제일 좋아. 아 그래?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이 저 이달에 우리 동생들이 강주에서 딸 다섯이 와요. 나 닮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 아들이 이모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 보냈더라고. 며느리한테 해갖고 며느리가 막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도 착하긴 해 착해. 다른 애 같으면 통장으로 딱 넣어줘 볼 것인데 탁 갖고 와갖고 어머니. 일모님 오시고 홈께로 어머니보다 한턱 쓰라고 하네요. 저 못 주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쁘라니까 안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 며느리가 돈 줬다면서요. 아니 아들이 준 게 며느리는 친구로 말했지 우리 며느리로. 아니 보통 이러면 우리 며느리가 참 고마워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고마워요. 그럼 아들이 줘 친구를 뭐. 그럼 며느리로 아들이 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분들은 원래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이제는 많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한테 그동안에 다 그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 아영아 아이 너 그만 까끔 떨어 그거 까끔 떨지 말고. 너 나중에 늙으면 사방 내가 아플게 몸 몇 개나 애껴. 아영아 사랑해. 또 사랑한데. 아무튼 어머니 오늘도 고생했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떡볶이집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했어도 매상이 너무 안 올라요. 그냥 어떡해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뭐? 아니 그러면. 나 실업자대잖아요. 그거 무슨 업종으로 바꿔도 나는 데리고 가 할머니. 알았어. 오늘도 시작되는 선배 라떼 맛과 뭐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꼰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 아아. 컴온.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라떼 LEAVAR 넘ackg 60 1 cœur 감사합니다.